이제 놀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뵙을 걸 안녕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제 놀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뵙을 걸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뵙을 걸 다시 열리선에 갔던 하늘로 높은 멸기통 천가히 되돌아야 길게 삼킨 이 멸도 나는 그대로니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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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없이 전화기 위해서 나는 너를 배우고라고 기대했던 맘은 또 이렇게 너로 차올라 발톱 그 끝에 들리가 붙으셔도 그만 그만 멈춰 시가서 저런 노래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변신 널 울려했는데 그때 이노라 너를 반드시 대원으로 지금 다시 왜 왜 왜 거냐 너를 반드시 대결하라고 너를 반드시 대결하여 너를 반드시 대결해 지금 다시 왜 왜 거냐